우리가 에디터를 설치했으니까 이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죠. 정확하게는 웹페이지지만 웹페이지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헬로월드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찍어볼 건데요. 이 헬로월드는 제가 텍스트로 적어놓은 것처럼 개발자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언어를 처음으로 동작시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구동시킬 때 개발자들은 헬로월드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봅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PHP, 아파트, 마이예스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설치하고 처음 한번 구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복잡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로월드로 화면에 찍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의미에서의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 반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헬로월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우선 터미널을 실행시키는데요. 이렇게 터미널 버튼을 누르면 이미 여러분이 터미널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 압타나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화면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입력은 되지만 명령이 먹지 않는 상태요. 그런 경우엔 터미널을 하나 더 띄우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뉴 터미널이라는 것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터미널이 하나 더 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제일 먼저 이 밑에 있는 명령어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저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저랑은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id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uid, gid 해서 여기 괄호 안에 적혀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네임입니다. 그 유저네임을 이용해서 이 슬래시 바 밑에 슬래시 따따따, 즉 루트 밑에 바 라는 디렉토리, 바 라는 디렉토 밑에 따따따 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여러분으로 변경시키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슬래시 바, 슬래시 따따따 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cd,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바 따따따로 들어가서 ls-al을 해보면 이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파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랑은 좀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실습 시간에 뭐, php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들을 생성을 했는데, 그 파일을 여러분이 따라했다면 파일이 있을 것이고, 따라하지 않았다면 파일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슬래시 바, 슬래시 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다큐먼트 루트라고 합니다. 다큐먼트 루트. 다큐먼트는 문서라는 뜻이고, 루트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를 보통 루트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큐먼트는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페이지의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고 인덱스.html이라고 입력하면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컴퓨터 자체가 로컬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슬래시하고 인덱스.html을 하게 되면 이 다큐먼트 루트 밑에 있는 인덱스.html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뒤에다가 테스트 슬래시 인덱스.html이라고 하게 되면 로컬호스트의 다큐먼트 루트 밑에 있는 테스트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인덱스.html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mkdir,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ls-al을 해보니까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테스트로 들어가서 ls-al을 하면 인덱스.html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url 주소창에다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테스트 인덱스.html을 입력하면 바로 이 파일을 찾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다큐먼트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먼트 루트 밑에다가 여러분이 이미지나 웹페이지나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리소스 파일들을 위치하게 되면 그것이 웹서버를 통해서 컴퓨터 바깥쪽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웹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압타나를 실행시키고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서 제가 압타나를 실행시키면 여기 보시면 create project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눌러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 그리고 php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php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실습을 하게 될 opentutorials.opentutorials.com을 입력 안하네요. 그리고 use default location의 체크를 해제하고 브라우즈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다가 바... 그리고 opentutorials.com을 입력해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ish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opentutorials라는 항목이요. 그러면 이 항목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여기 제가 터미널에 다시 들어갔어요. 터미널에서 제가 바... 밑에 바... 밑에 ls-al을 해보면 방금 제가 생성한 opentutorials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토리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d-opentutorials하고 엔터를 치면 그리고 ls-를 해보면 이렇게 .project.settings라고 하는 파일과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앞 하나가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html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html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opentutorials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로 들어간 다음에 그 중에서 파일을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는 html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기본적인 골격을 다 준비해놓은 파일이 템플릿입니다. 자, 그 중에 html5 템플릿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opentutorials라고 하는 폴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폴더죠.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파일 네임을 적는데 파일 네임으로 index.html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라는 프로젝트의 하위로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index.html 안에는 이렇게 내용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이죠.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템플릿을 우리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이 이 템플릿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이 에디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과 A키를 누른 다음에 갤리트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제가 제공해 드린 이 샘플 코드가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장을 했고 이제 우리가 생성한 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파이어폭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새 탭을 누르고 로컬 호스트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바았다았다 밑에다가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오픈 튜토리얼스 하고서 슬래시하고 index.html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헬로월드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나요? 이 헬로월드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 앞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킨다고 했죠. 여러분이 우리 수업을 쭉 거쳐서 실제로 웹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여기는 로컬 호스트가 어떤 도메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를테면 오픈 튜토리얼스.oids와 같은 그런 그 도메인을 통해서 이 index.html에 담겨있는 헬로월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